오늘 오전 8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2층짜리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70대 여성 A씨와 그의 아들 40대 B씨가 쓰러진 채로 발견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당시 2층에 살던 다른 주민 2명도 대피를 하다가 한 명이 연기를 흡입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